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민법 과목이 들어가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민법 시험지를 이렇게 읽다가 전대차에 대한 내용인데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을 발견해서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거 마치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내가 그린 뭐 마치 그거 같죠. 이거 제정신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게 진짜 판례예요. 판례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끔 일부러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이 뜯어보면 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한번 좀 토막을 내보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좀 분리를 하면 알기도 쉽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알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거 아시죠? 임대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대차 계약했는데 또 임차인이 전대인의 입장에서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이럴 때 임대인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차임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나 아직 얘한테 돈 안 받았어. 돈 못 주겠는데? 이럴 수 있고 또 그러면 알았어 내가 얘한테 직접 받을게. 그래서 돈 달라고 했을 때 나 얘한테 이미 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차임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대인 보호 규정으로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전차인이 임차인한테 돈을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뭐 그런 규정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내용은 그 규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한테 돈을 줘야 될 때 원래 현실에서는 그냥 돈 주면 여기 차임 주면 이 차임을 이렇게 잘 주겠죠. 근데 이게 지금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직접 줘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전대인하고 전차인, 그러니까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임차인하고 전대인하고 지금 차임으로 70만 원 받고 있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과는 차임이 1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전대차 계약으로 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70만 원이죠. 그러니까 70만 원, 임대인이 돈 달라고 했을 때도 70만 원만 주면 된다고. 100만 원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봐봐요.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차임이 70만 원인데 전대인과 전차인 간에는 차임이 100만 원일 때도 지금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7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차인이 줄 때 1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봤던 70만 원. 다시 말해서 이 차임이 서로 차이가 나더라도 둘 중에 적은 것만큼만 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는데 이렇게 살벌하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뜻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딱 시험 나오면 아주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